제가 분명히 스테이크가 있다고 들어서 확인을 당하고 왔습니다. 스테이크! 초밥식 가면 같이 사이드로 나오나 봐요. 다를 바 없다. 저 아름다운 리얼? 아 여기를 왔을까? 아까 말한 스테이크가 여기... 아... 여기가... 황금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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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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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어디냐면 연대 주변입니다. 지금 연대 주변이고 뭐하러 왔냐? 지금... 잠시만 이쪽으로 갈게요. 연대에 학식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학식 탐방을 하러 왔고요. 지금 복장을 보면 여러분도 알 거예요. 위장색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연대를 대표하는 파란색과 고대를 대표하는 빨간색이 있는데 빨... 주... 노초파잖아요? 그 중간에 이제 위장색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런 게스트 없이 연대를 들이닥치는 게 약간 습격이 느끼나서 그런 측면을 살리려고 했고요. 공지도 안 했고 친구도 없습니다. 주변인들께 좀 물어봐서 어... 일단은... 연대에서... 제가 점심도 안 먹었어요. 제가 점심도 안 먹었어요. 일단 쭉 가볼게요. 일단은... 어... 사실 제가 고대 문구를 되게 좋아해요. 그... 너를? 아... 그거죠? 세... 잠깐만... 세 개를? 아... 비교 좀 해보죠, 여러분들.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. 영어로 이게 근데 서프라이즈 이 느낌이네요? 이게 여러분들 한글로 워드 문서 작업할 때 자식 입력하면 이거 나오거든요? 이게 5형식 문장이에요. 아... 지금 메이크가 동사죠? 유가 목적은 난 프리가 목적보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간 상황이고요. 어쨌든 저는 이게 좀 꽂혀서 지금 여기까지 다가왔습니다. 사실 제가 연대군수를 이제 세 번 봤어요. 3수, 4수, 5수 다광탄했습니다. 연대 행정도 써봤고 연대 경영도 써봤는데 쓰는 족족 다 떨어졌어요. 인연이 아니었다. 자, 이런 말씀 드릴게요. 어? 지금 알아보는 분이 나타났습니다. 아니요? 아니요? 무슨 일 오셨어요? 지금 연대 학식 탐방 습격하러 왔는데 연대 학식이 어디 있을까요? 와, 저기라고요? 저거 거의 궁전인 저거 영국인데요?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. 정문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데 좀 걸어야 돼요. 이야, 기가 막힙니다. 저기 뭐라 써있냐면 연세이 언어스 클럽 월 1만 원 이상 소액 정기 기부로도 명예로운 연세사랑 기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뿌라물고 거의 다 왔습니다, 여러분들. 머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음 유아이 연대 학생회관이고요. 이제 공중에 이름이 있어요. 거의 여러분들 천리안이라 보여. 천리안이어야 보여. 그러니까 이게 전혀 학생인 거 아닌 거 몰라버려. 자, 들어가 볼게요. 아, 잠깐만. 카페테리아가 학식인가? 영어가 여러분 문법 분석이 중요하지 않아요. 아까 문법만 분석해서 전혀 내용 파악을 못 도착을 했습니다. 어떻게든 주문을 좀 해보겠습니다. 제가 분명히 스테이크가 있다고 들어가지고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스테이크 시스템 자체는 요런 느낌 저희 학식은 사실은 그냥 주문을 좀 했거든요. 아... 국제국수입니다. 국국인데 국국인데 이게 제한시간인가? 그게 현재 시간을 말해주는 거네요? 제한시간이 아니라? 주제별로 범주별로 시키는 게 어떨까? 알밥을 제가 좋아해서 일단 알밥을 하나 플렉시하고 뜨거운 용기에는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인터내셔누들은 냉판모음에 가고요. 즉성 철판 떡볶이가 굉장히 이렇게 세 개로 한번 우리가 3인분이라도 불구하고 가격이 얼마나 되죠? 11,000원 학교가 역시 이게 거의 로또네요. 행운의 당첨번호가 나왔는데요. 요거 들고 요리해주시는 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고대보다 웬만하면 제가 자존식 때문에 칭찬을 안 하려고 했네요. 진짜 휴게소 요런 느낌이네. 아 저희가 몇 번 수고님이죠? 직석떡볶이 어 이거 어떻게 오는데 여기 올려주세요. 알려드릴게요. 어 알려주세요. 떡볶이 누르고 시작.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? 손으로 줘요? 아 좋다. 직석떡볶이 기가 막히네. 한강인 줄 알았습니다. 사이 라면 양 너무 맛있겠다. 오 진짜 여러분들 학식인가 이게? 여러분들 연대 오고 싶죠? 3대전 저는 이게 먹는 방법을 압니다. 넘치지 않게끔 한 면을 담은 다음에 먹방 많이 들었죠? 초밥집 가면 같이 사이드로 나오잖아요. 다를 바 없다. 어릴 적 추억. 신당동 떡볶이가 생각나게 하는 옥면이나 떡볶이 먹을 때 삶은 계란 먼저 푸박살 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야 복잡한 지문도 돌파를 할 수 있거든요. 식품 양양학 가본들이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이 냄비에다 자작하게 이렇게 끓이는 게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오 기가 막힙니다. 돌솥 비빔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김치볶음밥이죠. 직관적인 맛 평가를 한다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확인 좀 해보세요. 연대 와서 돌솥하면 김치볶음밥 느낌 아니에요. 첫 번째 이제 생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제 두 번째 학관을 건너가서 다른 매니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갈게요. 여기는 고를 샘입니다. 꽃집이 아니라 잘 아 여기를 왔으니까 아까 말한 스테이크가 여기 인 것 같네요. 아 이거 너무 잘못 왔네. 여기를 먼저 왔어야 되는데 아까 너무 많은 걸 먹었습니다. 아 오늘 연대 학식 탕방 찍고 있거든요. 아 그거 맛있죠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고 갈게요. 아 네 감사합니다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 네. 한 명을 또 늘렸습니다. 구독자를. 한 분 지금 검색을 해보신다고. 굉장히 급박합니다. 성함이. 아 네. 아 아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연예인별에 걸렸어요. 다시 실기서. 메뉴 나오고 좀 말씀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촬영하고 있어? 근데 봐도 클라스는 영원하다 이런 거 있어. 사실 사기 열다섯 개랑 뭐 탐방 컨텐츠는 어때? 서로 좀 기획 좀 하고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. 아. cannot. BEN 아 아 아니 봐봐. 이게 왜 이거 몰라. 저희 구독자를. рас청해서. 원래 Philippe 닫을 수 없죠? 아 근데 우리가 이거. 진지하게 채널 이름을 첨속으로 안 박혀. 리사 소통이 안 돼요? 그렇다고 쳐야 돼요? 미미미누., 우리누라 쳐도 그냥 나와 미두 미두요? 미두 미두? 미두 미두? 누라고 치면 누 자 소통이 왜 안되나? 미세계? 그거잖아 그냥 미누라 해야 돼 미누라 근데 다이어트제가 있어 카페도 다이어트잖아 와 이거 메뉴 이름이 뭐였지? 스파게티 어... 브로콜리 머슈룸? 브로콜리 머슈룸 스파게티 야 비주얼이 대납니다 학교에서 이런 음식이 나올 줄이야 와 이건 뭐야? 여러분 가능합니까? 이게 연세대학교입니까 여러분들? 이게 연세대학교의 리얼리티입니까 여러분들? 와 페퍼로니 파인애플 어... 스테이크? 메뉴 이름을 까먹었어 얘들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's get it 와 들깬을 가요 이게 이태리 온포스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주? 아 예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... 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연대우면 연대 법을 따라야죠? 음... 이게... 야 치킨도 있습니다 치킨 로콜리 치킨? 머슈룸 스파게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, 사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 아 남은 재료들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했나?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페퍼로니도 사실은 피자에서 볼 수 있는 또 이제 포테이토 피자가 결국 탄생한 음식이 뭐냐면 페퍼로니 파테이토 와 나 소른 것 같다 코콜리가 여기는 스테이크 한번 먹을게요 이게 저는 바로 그냥 먹을게요 즐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? 스테이크가 나와? 흔히 양식회에서 보낸 연괴으로는 쉽지 않아요 학교는 예산이란 게 있잖아요 다소 찌길 수 있다는 점 주의사항을 좀 드릴게요 나오는 게 없냐 인정? 남자분들 군대를 좀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집단이 군대야 그것도 사이보다 실험 집단 중요하다 아 좀 그 트렌드가 진한 문제 하하 왜 이런 거야? 하하 근데 왜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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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치질을 해 예? 아우 죄송합니다 아 보이로 아 지금 치질이 아 죄송합니다 지금 파이 되게 떨어 하 알아맞혔네요 우와 하하 조심해요 근데 아까는 지금 수석 떡볶이 기억나 그 번에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 어 주의 뜨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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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